원희룡 지사는 지사직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고 말 그대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가겠다 잡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확인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져볼 건 그 당연 이 도전이 과연 유의미한 정책적 통보를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어제 한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친문 세력 찐 친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친문을 제외하면 누구나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이렇게 혹독한 경선 레이스 검증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없나 이게 정치인 원희룡에게 가장 먼저 미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실제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시사전망대 시간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제주지역이 가장 큰 뉴스메이커 하면 원희룡 도지사가 아닌가 싶어서 원희룡 도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선칠기회의 후반기가 시작되자마자 휴가를 갔었잖아요 그래서 14일 복귀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오늘 기자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저희 제목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전망대 원지사전망대 대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간원인경이었죠 어쨌거나 지금 사실 제주 도내에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고 제주를 넘어서서 또 전국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다를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안 그래도 말씀하셨는데 휴가 전에 좀 굵직한 현안들이 있었는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휴가를 가서 궁금했었죠 그래서 이번 기자간담회도 굉장히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자들의 관심도 굉장히 컸고요 기자간담회 핵심을 말씀드린 다음에 일단 대권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왜 도전하냐 이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원희룡 지사의 대통령 도전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거 아마 오늘 결론쯤에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자간담회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때 기자들도 질문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기자간담회에서 제주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됐죠 특히 이제 행정시장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김태혁 서귀포시장의 운주운전 전력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과 관련해서 원희룡 도지사가 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직접 같이 일해본 체험까지 반영해서 인사권자로서 종합해서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발언의 맥락을 좀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지사의 인사 스타일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론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2덕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 언론은 유치히탈 확법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잘자잡은 뒤로 따지도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이 일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체험까지 감안해서 인사권자로서 임명했다 그러면 음주운전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과 손발을 같이 맞춰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원희룡 지사의 그동안 인사 스타일이 이런 거에 좀 부합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민선 6기의 박정하 정무부 지사가 있군요 그리고 서울본부의 남경필 전 도지사의 오랜 측근인 경윤호 정무특부가 지금 임명이 됐죠 그러니까 남경필 전 도지사 하면 원희룡 도지사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정병국 의원까지 더불하면서 수당파 남원정 그룹으로 불리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인연을 맺었던 정치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경윤호 보좌관은 남경필 의원을 측근해서 많이 보좌를 했고요 임연발 대통령이 당선되는데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던 물론 알려져 있는데 다 친위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네, 그렇죠. 친위로 분류됐었죠 그래서 정무특표를 임명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좀 일해본 사람 좀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는 믿고 맡기는 인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정반대의 경우도 없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고위범 전시장이라든지 양경 전시장의 임명이 없었던 건 아닌데 결국 이제 다른 출자 출연 기간의 인사들이나 지금 최근까지의 제의도의 인사 맥락들을 본다고 한다면 결국 원희룡 도시사의 판단은 후반기 도정은 어떤 인사적인 실험적인 인사 파격적인 인사보다는 자신과 손발을 맞춰서 도정을 이끌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정은 자신과 호흡이 많은 사람과 함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인사가 이번에는 협치라든가 혁신의 방점이 찍혀있는 인사가 아니고 일단 본인이 경험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검증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인물들을 시장의 양 행정시장에 앉혔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본인의 대권과도에 있어서 준비 과정과는 무관하지가 않다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원지사의 스타일, 왜 자신과 호흡을 같이 맞추고 믿고 맡길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결국은 원희룡 도시사 본인이 입으로 밝혔듯이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모든 정치인이라면 대통령을 꿈에 두지 않은 정치인은 거의 없죠 그런데 원희룡 도시사의 이번 발언은 단순하게 의지 표현이라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제 구상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 단계 정도 물론 이제 구상 단계라고는 하지만 지금 최근의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 보수적인 보수 진영을 향한 여러 가지 이제 목소리들을 놓고 있고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높게 내고 있죠 결국은 이제 지금의 정치적 행보는 도지사로서의 도정보다는 대선 주자로서의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발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권 도전하게 되면 지사직과 대선 주자로서 경선에 참여하는 주사로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두느냐 혹시 지사직을 사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취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이날도 기저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그런 관련해서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원희룡 지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선을 하면서 도지사직을 사직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직을 먼저 사퇴한 이후에 경선에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겠다 결국 이제 그러면서 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말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는 기저 간담을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도정에 전념하겠다 앞으로 그리고 도정에 전념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오랜 꿈인 대선 레이스에는 전력을 다해서 던지겠다 그러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건데 그 두 가지 메시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도민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원희룡 지사는 지사직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고 말 그대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아가겠다 잡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확인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 분명한 것은 원희룡 지사의 후반기 정치 행보가 예상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레이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게 원희룡 도지사의 구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느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둘 다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 특히 원희룡 도지사를 지지하거나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 레이스에 찬상하신 분들은 그런 비판을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왜 대권 레이스에 도전하냐 이거는 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단계에서 좀 우리가 따져볼 건 그렇다면 이 보전이 과연 유의미한 정치적 행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의미한 정치적 성과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지사가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당연히 확실해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글쎄 경선이 지금 당장 내일 열리는 건 분명 아니란 말이죠 멀었어요 아직 지금 대권이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실시됩니다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3월 9일이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보수 진영의 위기가 결국 원희룡 도지사의 조기등판이라고 하는 정치적 행보를 정치적 장을 열어버린 것이죠 특히 이제 원희룡 도지사의 말을 그동안에 쏟아냈던 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원희룡 도지사의 하나는요 첫 번째는 보수 진영의 존재가 앞으로 있을 정치적 위기감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 진영이 정치적인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은 그 판단과 관련된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동력이 결국 스스로를 지금의 정치적 장애 중요한 존재로 부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쓸 가능성이 있고요 그 판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방증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22년에 집권하지 못하면 미래통합당은 없어질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을 꺾고라면 미래통합당이 2022년에 반드시 집권해야 되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원희룡이라는 정치를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신의 의지의 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즉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토로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까지 드러냈다라는 그런 표현이신데 이게 아마 어제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네 7시 반인가요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또 거기 가서 참여해서 한 말이라면서요 정치인들 조참모임 보면 너무 일러요 7시 반 이렇게 되는데요 7시 반 예 네 그래서 이제 초선의회 공부모임이죠 명불허전 보수대 가해안자로 참석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5번 연속 패배한 당을 국민들이 응원하지 않는다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 해체하라는 상황이다 이건데 5번 연속 실패라고 하는 건 일단은 지난번 대선 실패가 있고요 지방선거 총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차기 대선이 있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5번을 연달아 지게 되면 보수 진영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원희룡 지지하는 지금의 상황을 보수 진영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구원 투수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소명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꽤 센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수 진영의 결집이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화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어제 한 발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친문 세력 찐 친문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친문을 제외하면 누구나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네요 이런 것도 미래통합당에서의 보수 진영 후보가 없다라는 이런 당내 안팎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영부 지사는 소위 말하면 골수 친문을 제외한 다른 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는 거죠 이 메시지는 결국은 앞으로의 정치 일정 주사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170, 180석 가까운 원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소위 말하면 친문과 비문 간의 당내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비문 그룹들과 손을 맞잡고 소위 말하면 반문 그룹 안에서 보수 진영의 소위 말하면 빅 텐트론이라고 하죠 그런 기치 아래에서 정치적인 세를 좀 귀합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치공학적인 계산 또는 셈법이 작용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원영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경세에 참여하고 유의미한 정치적인 행보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야권 내에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마 그것도 배경으로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도 지사가 조기에 보수 진영의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것은 보수 진영의 외기감도 있지만 결국은 보수 진영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없다라는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황교안 전 대표도 이미 정치적인 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거론된 후보라면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 전 의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여권 후보도 아니고 야권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된다는 얘기는 거꾸로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치인들 중에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정치 지형화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스스로 미리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가져가는 게 앞으로의 대권 레이스에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후보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중에 백종원 씨도 거론이 됐었고요 백종원 씨는 절대 정치 안 한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김종인 대표가 한번 쓱 던져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임룡들 소위 말해서 임룡들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과거를 통해서 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의 결론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다 원희룡 고지사의 대권을 위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가능성이 있다 없다 판단을 지금 단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정치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물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뭐 당장 지금 박원순 시장 이미 공의됐지만 이런 상황이 여권 내에 생기려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권의 대권 레이스도 앞으로는 긍지 출렁일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지금 정치인 원희룡이 그동안 받았던 검증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혹독한 검증은 본선보다 경선 과정에서 더욱더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전 후보 시절에 그리고 그런 검증 과정에서 원희룡 정치인 원희룡의 발목을 잡을 사람은 결국은 원희룡 지사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을 향해서 날선 언어를 쏟아내고 있고요 도정에 점렴하겠다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말과 글로 정치를 하는 게 분명합니다만 말이 많아질수록 실언이 올 가능성이 높고 그 수많은 말들, 쏟아내는 말들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도 우리 정치사에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혹독한 경선 레이스 검증 과정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스스로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정치인 원희룡에게 가장 먼저 부딪힌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종합해 보면 그렇네요 최근에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인 표현들이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중앙방송이라든가 신문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국적인 메시지를 많이 날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게 늘어나는 말 속에 잘못하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 그다음에 지금 도지사로서의 내치를 잘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나중에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초선율상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기기 위해서는 백방으로 의견도 듣고 사람도 찾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주도정의 운영을 백방으로 의견도 듣고 사람도 찾는 그렇게 도정을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되묻는다면 원희룡 도지사는 본인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그 판단은 아마 청취자분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나중에 본선 가기 전 경선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원희룡 지사의 대통령 도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라는 주제로 잡으셨거든요 도전 가능성이라면 본선 얘기를 하시는 건 줄 알고 그럼 몇 퍼센트예요? 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글쎄요 그 몇 퍼센트에서 얘기다 하면 예측하기 어렵고요 다만 경선에는 분명히 참여한다 하지만 경선 과정, 검증 과정이 결국은 원희룡 지사가 본인의 벽을 넘어올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에 질문은 사실 농담이었습니다 저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죠 시사전망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